영등포구가 자산운용업 운용지원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되며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 중 만 35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가 대상입니다. 펀드개론, 자본시장 법령, 펀드 마케팅, 운용지원 등의 집합교육과 기업탐방은 물론 컨설팅과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1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